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습갤러리 카페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한 로즈핑크인데요. 제가 좀 바깥이 너무 지저분해서 커팅을 좀 바깥부분을 좀 갈았어요. 가공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양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화이트에 좀 가까운 핑크인데 283캐럿이에요. 그리고 투명도는 질이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질이 좋아요. 흰색 계열이 더 많고 핑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준인 중3급에 해당됩니다. 여기 직선으로 나와 있는 안쪽이 있죠. 그게 바로 피출이라고 생각되고 공룡 다이아몬드 피출이 멜라닌 색소가 완전 퇴색화되고 석회암진의 화이트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핑크가 거의 연하게 돼서 화이트로 많이 온 거죠. 이거는 이제 SI15나 C쪽이 가깝습니다. 90% 투과율이 있는 90점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러면 경도 테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에서 해볼게요. 네 좋네요. 아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직선이기 때문에 기본 직선으로 평면이 아니니까 당연히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2를 해볼게요. 좀 안정적으로. 2를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 100% 아 이거 100%죠. 다이아몬드가 이건 맞고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턱신은 오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크리스탈이 90% 크리스탈이 90%인 다이아몬드. 이 정도는 상당히 등급 중 3급 중에도 3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고요. 이거는 다양다로 지금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쎕니다. 하지만 7월 한 달간 특별 판매라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진급, 긴급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광역보습 갤들리카페 한국광역보습 감정은 앵두금 성분보습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아 이거 경도 테스트 안 해봤네요. 하긴. 아 밀리네요. 밀리면서 그냥 이 정도로 일이 됩니다. 바깥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깎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짝짝.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서 그냥 싹싹 밀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면 얘가 갈리고 얘는 당연히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매맨하게 이거는 뭐냐면 1500반에서 3000방으로 밀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급보다 얘가 더 그치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런 게 스케치는 날 수밖에 없죠. 어떤 다이아몬드도 납니다. 3000방에서 갈아가지고 있는 상세에 이걸 하면. 그러면 그게 안 갈리면 다이아몬드 자체가 커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 광역보숙갤리카페였습니다. 포항산입니다.